4번 6개 모아야 되네, 꿀을. 마음 충족해 꿀을 6개? 6개 모아야 돼? 6개는 한 2판, 7판을 잡고. 8판? 20판? 20판이야. 20판 정도 더하면 되겠다. 2판에 1씩 나오면 차도. 1회일까요? 1판에 3판이라 치면 7판을 잡고. 3차 좋아. 4개는 안속게. 4파로 한 20판으로. 8회일까요? 8회일. 8회일. 10회일. 9회일. 9회일. 10회일. 이거 나오면요 토널도 주고 하니까 시윤이 통조를 좋아하잖아요 이벤트가 몇일까지 되나 울리님 어서오세요 이벤트에요 시윤이 시윤이 큰 프로듀스 안하신가? 아실건데 통조리 준대요 퀘스트하면 마흔 통조리 마흔 통조리 어 이거다 이거 왜요? 왜요? 좋은거 주잖아요 좋은거 주잖아요